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명숙 되살리기 지난 1월 사상 초유의 인사폭거로 사법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말처럼 범죄 혐의자가 국회의원이 되더니 유죄를 무죄로 되돌리고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이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짓밟았다며 한명숙 전 총리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등장도 하지 않은 이수진 당선자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한 전 총리마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장관도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며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맞장구를 치고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들고 나온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은 이미 2010년 1심 재판 때부터 법원에 제출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거친 사안입니다 설령 억울하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에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사법정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재심 청구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재심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제와 새삼스레 전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고 하는 것은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임이 분명합니다 그도 아니라면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 기억 연대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라고 만들어준 177석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라고 만들어준 177석입니다 한 정 총리를 되살릴 국리를 할 시간에 이 시간에도 상처받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윤 당선자에 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1일 미래통합당 후대변인 황규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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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